여러분들! 안녕하세요!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! 아! 또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! 여러분들!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그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! 안녕! 안녕! 잘 모르겠고 2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. 일단은 여기 앞에다. 앞에다. 고스. 나도. 고스. 그냥 너 먹어. 난 고스 싫어해. 나 무슨 고스 싫어해. 뚱먼링 냉장고. 뚱먼링 냉장고. 뚱먼링 님! 이거 드세요! 다음 기그다! 그럼 저는 이제 이걸 까볼게, 넌? 이거 다 엄청 맛있는데? 응. 이거 드세요. 이거 왜 안 먹어? 밥 안 드세요. 이것도. 응? 똑같아? 몰라. 비슷비슷해? 이거 어떻게 까. 어? 가위 없나? 가위 주세요. 딸기요? 어? 딸기를 주시죠. 음. 맛있다. 음. 딸기 엄청 새콤해. 바꿔서. 어. 뭐야. 아니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? 아니. 저기. 딸기 엄청 새콤해. 응. 이제 안 바퀴센인데? 이거? 응. 줘봐. 오. 이거 두 개 들어갔으니까 나는 줘봐. 딸기. 다 2세대인 것 같은데? 다 2세대인 것 같은데? 다 2세대야. 뭐야. 자. 이거를. 오. 역시. 맛있겠다. 다 2세대인 것 같은데? 음. 대박 맛있어. 여기. 냉동식품이라서. 시원해요. 아니. 아쉽겠다. 맛있어. 음. 살짝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. 맛있어. 음. 오케이. 으흠흠. 내가 이따 보고 올게. 응. 한 번 비춰봐. 어. 독팔이다. 어. 2세대 한 개 있다. 응. 이거 2세대야. 2세대가 하나요? 하나 있던데? 저는.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름부터. 독팔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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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독팔이다. 어? 그럼 이거 뭐지? 어? 고스트다. 고스트? 하나. 그게 2세대일걸? 이게 2세대일걸? 2세대라고? 아마부? 어. 그러게. 2세대네. 어. 222번. 222번. 잠시만. 독팔이 어디있다. 독팔이. 독팔이 중복이야. 나 독팔이 좋아해. 코사노. 응. 코사노. 귀엽다. 그러게. 팥 들어있어서 엄청 맛있어요. 이게 중복이고. 응. 오르실인지 보자. 오르실 아니에요. 중복이 딱 하나야 이거는. 응. 근데 고스트 너무 좋아. 딸기 줘봐. 딸기 우유 드세요 여기. 어. 저는. 뭐. 우유. 우유 드세요. 물 한 잔이요. 우리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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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떡떡해요 이거는. 딸기 줘만 들어갔어요. 너무 뜨거워. 음. 너무 맛있어. 음. 자. 이거를. 음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안에서. 어. 목말라. 음. 쉰다. 음. 음. 자. 이 퍽퍽한 빵을 우유에다가 푹 찍어서. 난 촉촉한 빵을 물에다가 적셔서. 야. 빵을 왜 물에다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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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촉촉한 부분만 맛. 여기. 이것도. 짠. 짠. 우유랑 먹으면 맛없어요. 우유랑 먹으니까 더 촉촉하고 맛있다. 빵이랑은. 물이지. 진짜. 멘트 데이니. 고. 요즘에. 중복 많이 나오는 거 같아. 두 번밖에 안 나왔잖아. 부스터 중복이라고. 눈에 띄는 중 나는 혀당리라고 해 계속 먹어야지 안 먹으면 혀당리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나는 혀당리로 올라가는 거야 이녀시대 후산은 돛바리 코스트 내가 형님이네 내가 형님이네 내가 형님이네 흐흐 돛바리 짠 짠 먹었을때 팬텀도 나왔으면 좋겠다 팬텀이 있고 포켓몬 있잖아 초코가 묻었어요 안 묻은 것 같은데 묻었어 똥 묻어 무슨 똥이 묻어 아 잠시만 도파리 똥손으로 뽑았잖아 똥이 있는거 아닐까 이건 똥손 아니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저는 이거 엄청 묻히지 않나요 이상해 뭐가 이상하네 왜 왜 왜 이런 소리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도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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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서 맞출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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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뿌잉 뿌잉뿌잉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도파리 인 finding 이떄 감사합니다.